야! 자! 뭐야? 얼른 갈아입어, 응? 좀 이따 나가야지. 뭐야? 그 사람 안 한다고서 한 거구만? 그 사람이 뭐야, 아빠한테. 수상해. 뭐가? 엄마 혹시 아빠랑 합치거나 잘해 볼라 그래? 아니? 내가 뭘? 왜, 싫어? 그 냉면집 손녀. 어머, 너 알았구나? 엄마도 알아? 딱 보니까 알겠지? 언제 알았어? 너랑 닮았어? 뭔 소리야? 엄마랑 가서 인사했었잖아. 냉면집 주방장. 그 사람이 네 아빠잖아. 뭐? 그 얘기 아니야? 기억도 잘 안 나, 얼굴. 근데 왜 거기 있어? 왜 여태 몰랐어? 이모 다 거기서 오래 있었잖아. 이모도 몰라. 이모가 아빠 얼굴은 몰라도 엄마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.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. 너 놀라지 말고 들어? 네 아빠 실수로 감옥 갔었잖아. 전과 때문에 다른 사람 신분으로 취직했었나봐. 알고나 있으라고. 뭐야, 사기꾼이네. 그런 거 아니고. 세상이 그래, 장원아. 세상 다섯. 근데 네 아빠 나쁜 사람 절대 아니야. 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대. 생일세뿐 아니라 속도 안전 딴 사람 됐더라고. 얼른 준비해, 응? 얼른, 응? 얼른 그럼, 여름. 네, 참고. 참고.